선생님 노래 두 곡만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. 네. 좀 빠른 노래 좀 아까 서울대전 대구 부산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경쾌한 음악 준비했대요. 세상에 자기가 방송 콘띠를 다 짜가지고 와요. 아니 그게 아니라 흐름에 맞게끔이야. 네. 맞아요. 맞아요. 자 분위기 좀 우리 서운석님 띄워주세요. 서울대전 대구 하나 찍고 서울대전 대구 하나 찍고 한대님은 어디 있나 서울에 있나 대전 있나 태구에 있나 하남에 있나 날 들으러 남겨두고 어디로 갔나 돌아온 봄이 오면 돌아온다다 그 사람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다 그 눈에 눈물이 오면 돌아온다 그 눈에 눈물이 오면 돌아온다 그 눈에 만나러 서울대전 대구 하나 찾아갔지만 아무데도 간 곳이 없더라 아무데도 간 곳이 없더라 헛수고 오더라 나는 그만 주저자 울고 말았네 여러분 다같이 다같이 서울대전 광주 하나 찍고 서울대전 광주 하나 찍고 내 이름은 어디 있나 서울에 있나 대전은 있나 광주에 있나 하남에 있나 나 홀로 남겨두고 어디로 갔나 봄이 오면 돌아온다다 그 사람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그리움에 눈물이 맺자 어느 새끼들과 어느 새끼들과 그리움에 만나러 서울대전 광주 하나 찾아갔지만 아무데도 간 곳이 없더라 헛수고 오더라 나는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네 울고 말았네 울고 말았네 울고 말았네 울고 말았네